지금 저희가 어디게? 저희가 요즘 카이막 투어를 다니거든요 일주일에 카이막을 이제 세 번째 아니지 2주야? 2주야? 2주에 걸쳐서 카이막을 세 번째 먹으러 왔는데 저희가 왜 카이막 투어를 다니냐 이제 멤버 두 명이 안 먹어 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먹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이거 얘네 먹여야 된다 해서 더 맛있는 카이막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 입맛에 뭐가 가장 잘 맞는지를 찾으러 다니는 걸지 찾으러 가려고 지금 세 번째 카이막 집에 왔어요 저희가 이거를 뭐 희망 먹을 거 보여줘야지 재밌잖아요 우리 말도 우리 일상 궁금하다면서 자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가 없어요 저희 이제 연습 가야 돼요 그래서 한 20분? 이따가 가야 돼요 그래서 20분 안에 싹쓸이 할 예정 칼막을 찾아서 칼막을 찾아서 칼막을 찾아서 제가 삑캠을 해야겠다 여기 삑캠 여기 삑캠 삑캠 근데 칼막 없다고 하면 안 보여 아니야 칼막 없다고 하면은 칼막 없다고 하면은 칼막 두 개 이게 Variability 네 짠다 우리 손 차이 진짜 큰데 이거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 있잖아 여기 온 거 같다 스타블를 왜 맺혀 눈감고 약간 두사만 씻고 링거 맞을 거 같 여기지 okay 칼막 그니까 여기 온 것 같으면 스타를 외쳐놨어 할게 대박이지? 이거 몰라요? 이거 신기하지? 스탑 스탑 저는 이제 경력지 이게 초보와 경력자의 차이가 있다 칼막을 먹어본 사람 있어요? 손들어 있어요? 뭐 대답이 없지? 왜 대답 안 해? 대답을 해야지 안 그래? 이쁘니까 봐줄게 이쁘다 마이랑 데이트 곧 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살래는 것만 기대됩니다 지금도 늦은 순간의 시간입니다 오셨다 여기 핸드폰 곧 끌 예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칼막 칼막을 찾아서 칼막이 보여요 내 눈앞에 저게 어떻게 눈앞이야 나 눈앞에 내 눈앞에 한참 걸릴거에요 아니 눈앞에 2미터? 2미터로 눈앞에 아니야 한참 걸렸어 아니 눈앞은 한 3미터까지 눈 바로 앞 한 1미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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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사람을 가지러 온다 예쁜 일이 좀 나왔네 원래 하자고 한 사람이 다 그리는거야 혹시 내가 목만내니? 목만내니? 주문하신다고 드릴게요 뭐? 목만내니 목만내니 주문하신 칼막이랑 에스메리카 두 잔 나왔네 왜? 쓱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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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다 이거 카메라에 담긴거 정말 좋아해요 레전드 와 레전드 진짜 심각하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거죠? 일단 우리 마르비안 사진을 찍어야지 저희 사진 꿀팁은요 안 보이시죠? 이렇게 저는 정반응을 좋아하고 흘러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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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랑한테라 사랑한테라 자 일단 어? 이거 약간 달라 약간 꾸덕해 약간 꾸덕해 한입 약간 얼굴에 붙이는 듯이 아 아 저 이런저를 못해 아무튼 이런 느낌 오 마이갓 진짜 유투버 진짜 맞잖아 아 이거 얼굴이 약간 살짝 떨어야 돼 뭔지 알죠? 야 근데 고의적으로 떤 사람 없어 일본 음식 방송 봤어? 응 그런 데에서 막 라멘 같은 거 먹을 때 막 떤단 말이야 아 진짜? 그래야 광기 약간 왜 기다리는 거야? 짱하기 너무 방송이다 지금 짱 짱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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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잖아 약간 약간 달아 근데 애들이 막 너무 기대하고 싫어해 아 그러니까 이거 그래 없이 먹어야 아까 저러잖아 약간 이거 첫 끼로 먹으면 맛있어 응 인지 알지? 응 우리 그때도 첫 끼였지 않아? 응 그래서 그렇게 인펙트가 있었나? 응 둘 다 첫 끼였어 응 칼국은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닌가? 응 다 미친 그 카페의 감성 맞아 감성에 따라 원하는 감성이 있으세요? 응 너는 뭐 너는 뭐 개당청 감성 성수 감성 성수 감성 심사 감성 우리 그때도 맛있으면 돼 분명히 저희가 빵을 먹어봤는데 토스트인 집이 있고 바게트인 집이 있거든요 먹어도 취하면 난 토스트 응 근데 바게트 거기에서 크롬플이 나왔잖아 응 난 토플이 맛있었어 크롬플이 여기 있었을걸? 맞아 여기도 있어 똑같은? 여기 있어 근데 거기에는 크롬플이 맛있었고 칼맛은 약간 토스트의 맛을 발라보고 맛있어 이거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사실 커피콩빵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우! 깜짝이야 촬영하면서 어디서 혹시 커피콩빵이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먹어봤나? 싶었는데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아 처음이다 싶었지 응 가사에서 아 아 아 아 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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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펜션이 해놨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입에서 지비를 하네 하하하하 이게 저희의 킹스타일 응 그니까 서행하다가 그저 확 펜을 꺾어보니 외로울 때 컵으로 돌아 하하하하 할 수 있잖아요 또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연습해야 돼 연습 부활 노후교통 바뀌는 게 많아서 새로운 본사람들 아무튼 안녕 막 카이막을 찾아서 네 지금 여기는 연습실이고요 SM 연습생이 연습 야 한국인아 아시 여기는 SM 연습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연습을 하러 넘어왔습니다 아 평가를 해볼까요 네 근데 이 조명 말이 되나요 이 약간 이 슥슥 뭔지 알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로 가봤잖아요 다 맛있었어요 사실 다 맛있어요 완전 추천 강추 다음에는 진짜 터키 가서 한번 먹어보고 트르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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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? 나중에 나를 가게 된다면 야 근데 너무 설레일 것 같아 나 지금 약간 상상했거든 응 약간 오 진짜 가서 진짜 찐 칼막을 먹는다? 그러면 약간 세계 평화 진짜 드셔보세요 안녕